개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1억 이상 만약에 가버리잖아요. 지금 많은 기관들이 목표가로 제시하는 올해 목표가로 제시하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억 이상 만약에 갔다 서서히 이제 좀 한 바퀴 돌았다고요. 지금 한 바퀴. 그러니까 지금 좀 불안하긴 해요. 그렇다고 이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떨어질 거라고 미리 매도를 하신다? 그거는 정말 신의 영역에 여러분 도전하시는 거고요. 지금은요.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하고 또 올라가버리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거 내리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매집하자? 그게 마음같이 되지 않죠. 저는 함부로 샀다 팔았다는 거를 그렇게 저는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샀다 팔았다는 건 저는 그렇게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내릴 것 같으면서도 올라가고 그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코인을 그 개수만으로 만족하는 게 진짜 이게 힘들거든요. 어떻게 내가 좀 지금 팔아서 개수도 늘려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개수를 지금 더 잃는 상황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 과거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도요. 얘가 상승할 때도 보면은 이거 5천만원 아니에요. 2천 5백만원 좀 올라갔을 때거든요. 과거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앞에가 잘려서 안 보이는데 내려갔다. 이만큼 퍽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퍽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퍽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지금 이런 모습들이 한 7번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7번이나 보여줘서 이렇게 올라갔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이 와서야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올랐을 때 이렇게 팔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아휴 그때 가면 이제 끝났나요? 이제 상승 끝났나요? 상승 끝났나요? 상승 끝났나요? 계속 그런 소리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오르면 이제 적당히 오르면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욕심 버리셔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훗날에는. 근데 지금 막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이러시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본인 가지고 계신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그 개수만큼이라도 제대로 유지를 하시는 것이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냥 그것만 하셔도 최고죠. 어떻게 그 저기 정수리 꼭대기 정수리 여드름에서 여러분들이 다 터시겠어요. 가시라고 아 이정도 됐다 1차 이정도 됐다 2차 3차 4차 해가지고 좀 나눠서 던지시고 아 이거 좀 덜어올랐네. 근데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코인이야. 알고 있는 코인이 하나서예요. 알고 있으면 그거 좀 사시던가 그때에 대해서 결정하시던가. 너무 시기상으로 너무 끝자락 갔을 때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금 이제 비상구쯤에서 춤을 춰야 될 때쯤에 다시 이쪽에 있는 걸 도전하신다? 아 이거는 진짜 여기서 이렇게 놓으시다가 마음에 드는 또 이성이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곧 여기가 이제 터지려고 해요. 이제 불 나가지고 화재경목 올려가지고 비상구로 탈출해야 되는데 그때 사람 깔려 죽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마음에 드는 분이 있다고 다시 입구 쪽으로 간다? 미친 짓이죠. 마음에 드는 코인이 있어가지고 이리로 간다? 미친 짓이죠. 그때는. 그 못하러 그런 리스크를 감수랍니까. 그냥 빨리 나가야지 그냥. 내 목숨이 지금 소중한데. 이거 진짜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과거도 보면 빨간색에서 보면 노란색으로 변화하려는 시점, 주황색으로 갈 때쯤에 색깔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때쯤에 항상 이제 고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충 유축한데 아직은 빨간색인데 이게 조금 가다가 이제 색깔이 노랫기릿해지면 그때 이제 고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모델의 근거에서 스톡 투 플로 모델. 제가 이건 이미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듣기 때문에 과거 지난 영상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RSI 지표라고 이거는 이제 과메수, 과매도 약간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척도로 봤을 때도 지금은 아직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아직 이만큼은 올라오지 않았던 거잖아요. 95 라인 이상은 지금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이 정도는 안 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 이 모델 자체가요 이 모델 자체가요 이 플랜 B라는 사람이 그거잖아요. 기관 출신의 익명의 트위터인데 얼마 전에 글 썼죠. 트위터에다가 플랜 A 자기네 본 직업에서 플랜 B 비트코인 투자로 이제 바꾼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환호를 받았었죠. 이 모델이요. 여러분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 보고서에도 이 모델을 갖다가 썼었어요. 이 모델이 뭐 그냥 뭐 길바닥에 있는 거를 주워온 게 아니라 80%가 기관, 고객이 기관인 곳에서 그 신탁회사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참조했다는 거 이 내용을 기반으로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보고 있으면은 좀 막연했던 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아 지금 떨어져도 이거에 기반하면은 이거에 기반한다는 전제 하예요. 이거에 기반한다면은 그래도 아직은 좀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완전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정답이 아예 없이 나의 뇌피셜로 하는 거보다는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검토해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을 때 알트들은 비트가 오르는 걸 눈치를 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알트들도 조금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제 오를 때 이번에도 오를 때 아무거나 지금 다 올라요. 아무거나 다 올라서 참 그런데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코인이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으로 홀딩 하시기에 불안하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채팅이나 댓글에서 이거 괜찮은가요? 저거 괜찮은가요? 너무 불안해요?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도 모른 채로 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은 대충 뭔지 샀는데도 더 이상의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스스로 하지 않는 케이스 그건 누가 책임져주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 유튜브로 유튜브? 유튜브도 좀 솔직히 좀 모르겠는데 트위터나 아니면 텔레그램 방 그런 외국 애들 방도 많잖아요. 그 방들 해당 코인 프로젝트 방이요. 방 들어가셔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좀 덜 불안하시겠죠? 저는 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더리움 저번에도 오해를 하시던데 제가 영상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던데 제가 결코 이더리움이 지금 폭당할 거다 그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개인의 이해력을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걸 뭐 앞글자만 따서 듣고 단정 지으시는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니까? 그걸 못해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더리움 폭락 시나리오라고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요.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스캠들이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들어가시면 너무 기생충처럼 자라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버블들이 엄청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버블들 이더리움은 언제 한번 터질 것 같긴 하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이제 그런 생각이 근거가 뭐냐. 2월 8일 2월 8일 여러분 다 잊고 계셨을 거예요. 이더리움 CME 선물거래소가 생겨우게 났었는데 아무 반응이 지금 없죠. 선물거래에 왜 나왔을까요? 지금 터트리기 제일 좋은 게 이더리움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또 CME 선물거래는 선물거래에 대해서 돈 벌겠죠. 지금 떨어지는 건 다시 한번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자꾸 말을 자꾸 이상하게 들으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그렇습니다. 갓더리움 갓더리움 다 그러죠? 당연하죠. 저도 이더리움을 통해서 많이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이더리움 좋습니다. 누가 뭐 틀렸답니까? 근데 아직 뭐 우리가 이번 사이클이 완전히 뭐 정점을 찍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다 돈 벌고 나가자라는 마인드거든요.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 다 벌게 나가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돈 다 따박따박 벌어주고 나가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묶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비상구에서 춤을 추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비상구에서 춤을 추실 필요는 없어요.